와 정호 언니가 한 명 더 나타났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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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안녕하세요 알죠. 너무 잘 알고 저희 아내랑 더 친하고 연인에 나오셨던 분, 유니티에 나오신 분, 네네. 그럼 그 친구들이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뭐 하는겨? 그럼 뭐 하는겨?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장난하나, 지금. 빨리 나와. 장난하나, 지금. 아, 김경자.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아, 김경자.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촬영하지 마요, 여기. 누가 촬영하는데. 어? 누가 허락했냐고. 어머, 깜짝이야, 오빠. 어머, 깜짝이야, 오빠. 누가 촬영 허락했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너무 무서웠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와. 대박. 아이고.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먹자. 감사합니다. 와, 여기 보험 되면 너무 좋겠다. 비화도 좋겠고. 어? 형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T지, T. T. T? 그래, 뭐 한. 한 5만원씩만 하고 대충 먹고 가자. 아시대. 좀 닦으면 안 되니? T 아니야? 아니야. T는 아니고, T의 반대가 뭐지? F예요. 진짜? 와, 우리 F 쳐졌다. 놀이틱.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못 외워서 지금 봐야 되잖아. 느낌 알지? 죄송한데 개나들 물어봐. 이거 못 외워. 나는 한참 못 외워서 맨날 저거 다니고 다녔거든. 못 외우는 게 아니라. 또 물어봐. 저거 넣지도 않았어. 저기 나 MBTI가 뭐더라, 이렇게? 아, 제가 또 개난 질문을. 윤석아, 미안한데 나 MBTI가 뭐라고 그랬지? 아, 너무 웃겨. ISFJ. 땡큐. ISFJ. ISFJ? 우와. J는 맞지. 근데 이게 맞아? MBTI가? 근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어제 하루 같이 있어봤잖아. 얘네가 F고, 우리가 T거든? 아, T야? 어, T야. 아, T 너무 싫어. 야, 진짜 너무한다. 아, T 너무 무서워. 맞아. 무서워. 오빠 가장 가까운 T가 누군데요? 우리 집사람. 왜 저러지? 혈액형이 뭐예요? O형. O형? 너는? A형. 언니는? A형이야. 얘가 나랑 비슷한 게 많은가 보다. 아우, A형 싫어. 아우. 언니 A형이구나.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시상식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던데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아세요, 선배님? 진짜. 객석에서 진짜. 우와, 우리 막 난리 났었는데. 서울의 봄의 황정민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저의 아내이자 제일 친한 친구인 김미애 씨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꾼이시면서. 아니야. 아침에 나올 때 싸워서 그래. 아우, 창피해. 아니, 줄어들질 않는 것 같아요. 단호박이. 너무 많이 캤어, 우리가? 많이 캐 버린 것 같아. 우리 밥 먹고 내가 하지 말자 그랬지. 이거 쪄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언니, 그럼 우리 어제 남은 목살 고창찌개 넣으면 되겠다. 좋아, 좋아, 좋아. 거기에 단호박이랑 같이 넣으면 완벽하겠다. 목살이 남았거든, 오빠. 아, 맛있겠다. 감자 많이 넣고. 감자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먹고 다시는 단호박을 안 먹게. 안 먹게. 실력소? 얘는 아직 더 자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근데 익은 것 같은데? 제가 자른 게 아닌데, 저한테. 아니, 네가 자를지, 나 앞에 놨잖아. 얘는 폭주만 땄으면. 저 폭주만 땄는데 누가 자라는지 모르는 건데. 야, 이거는. 준빈 씨. 네, 네. 얘는 상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 게 파악 좀 해주세요. 밀고 자르지 말고. 없네요. 반짝님, 반짝님. 작업 반짝님. 1차 공정에서. 네. 잘해주셔야지. 네? 여기 단면을 예쁘게 진짜로 선수들이 딱 자른 것처럼. 오늘 정민 오빠한테 걸렸어. 웬일이야. 정민이 잡는 정민 오빠가 왔네. 정말. 이거 된 것 같아. 네. 딱 11kg. 딱 11kg. 11kg 된 것 같아요. 얼마큼 넣으면 11kg가 된다는 걸 대충 알아? 응, 대충. 대충 알아? 어머, 이거 인간적으로야? 못 살아겠다. 어떻게 해. 11kg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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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kg. 맞아요? 퍼펙트. 아, 정말 딱 맞았어? 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네. 이제 고지가 보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거 일만 해도 되는 거야? 응. 거의 다 했어요. 너무 많이 했네요. 이거 한번 재볼래? 네. 네,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아유, 무릎아. 어휴, 우리야. 어휴, 우리야. 끝.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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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우리야. 아휴,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몇 박스지? 지금 22박스입니다. 22박스에 저희가 더운데 고생하셔서 택시입니다. 와! 보너스까지. 감사합니다. 우와! 보자, 언니. 보자. 너무 많다. 얼마인지 보자. 진짜 많이 걸었을 거 같은데. 일단 22만 원에. 많다, 딱 봐도. 하나, 둘, 셋. 25만 원. 25만 원. 감기가 무량하다. 대박이다! 와, 황정민 오빠가 운전해준다. 우와, 대박. 대박이다, 영광이다. 아이고, 진짜. 더우면 얘기하세요. 네. 이봐, 여기 가위질에서 빨개진 거야. 가위질에 또 여기. 아니, 약간 마디가. 응, 응. 많이 써서. 많이 써서. 직업병이지 뭐. 아우, 가위성. 잠깐만. 직업병. 선배님 혹시 플레이리스트 5월 신청곡 있으세요? 아. 저의 제일 좋아하시는 어떤 11번곡. 저는 섹템버 좋아합니다, 섹템버. Do you remember? 오빠 그거 아닌가요? 섹템버. 맞습니다. 어우, 오빠. 오케이. 지금 날씨에 딱이지. 섹템버. 아, 섹템버. 고고. 다. 그 다음. 몰라. 거기, 그렇게 이렇게. 셀다드, 다. 야, 그거 뭐냐? 섹템버. 선생님. 아니, 이게 나와 있어봐요. 이거 좋아. 신나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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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는 우리 사람 눈뜬 바라보려고 조금만 조금만 더 빠르게 잡으려 우리처럼 조금만 더 빠르게